이렇게 하고 쌩쌩하네 오우 신기이 그래도 집에서 이게 안 굴러가니까 약간 자제가 되는 것 같아 만약에 집에서 이게 굴러갔으면 어우 제가 그래서 컴퓨터 바꿨잖아요 얼마짜리, 얼마짜리로 바꿔주셨어요? 100 이상? 4배? 어우 방송하셔도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전제품은 이왕 조금 살거면 좋은거 사서 오래쓰자주의라 그쵸 그쵸 근데 보통 비싼거 사이보다는 200? 300? 200정도도 막 하이스펙이라고 그래픽카드가 쓸데없이 비싸서 그래요 아 맞아 채굴 때문에 비싸져서 맞아맞아맞아 오우 개맞네 그래도 3동에는 안 내리네 2동 1동 다 내렸어요 아 와 씨 발 소리 넘어가 그럼요. 권총밖에 안 나오지 어 여기 3렙 가방이요 미쳤네 쓰세요 쓰세요 아니 저 있어요 있는데도 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실내 2층이요 2층 베란다 소 꼭 먹어야겠다 푸 드실거에요? 아니요 저 애기 먹었어요 저한테 저게 왜 이렇게 저게 뭐지 그 다음은 도전! 그냥 권총 소리 아니에요 권총 소리? 권총이 아닌 것 같은데 소리가 깨져서 들려서 깨져서 들리잖아 오 갑갑다 방금 나는 소리 응 그냥 총 소리 이거 샷컷 말고요 그 다음 거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뭔지 아닌지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뭔지 아닌지 이다시 1동 큰 집 같은데 이다시 1동 큰 집 같은데 이다시 2동 이다시 1동 2동 다 싸우네 필요하신 파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 2동 3층부터요 전 2동 3층부터요 이다시 1동 다 싸우네 쟤 옆집에 하나 다 싸우네 사우네 차가운 사우네 로봇 까지 자 뒤에서 발소리 났거든요. 2-1동 끝에 하나 차고 싶죠. 여기서 뭐 보이는 거던데. 주위에서 발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2-1동 끝에 하나 차고 싶어요. 2-1동 끝에 하나 차고 싶어요. 2-1동 끝에 하나 차고 싶어요. 제 앞집에 하나. 이거 파란 핑이에요? 아니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정확히 모르겠어요. 뛰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두 명인가봐요. 제가 지금 쏟은 애가 죽었나 안 죽었나 모르겠는데. 공사무소 하나 컷. 공사무소. 핑 죽어주시겠어요? 어디 보고 계신 건지? 어디 보고 계신 건지? 둘 다 죽었어요. 성사무소 하나 컷 nightmare. 성사무소 하나. 성사무소. 이친구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기절사망이고 하나는 바로 사망이었거든 어? 어? 여기 스카있어? 이 친구는 어딨을까요? 좌이장 퍼벌리네 잠깐 집으로 들어오시겠어요? 구석 몇 개 있으세요? 저 둘둘사 구상 없고 하나 둘 하나 둘? 네 구상 하나 둘 넵 베란다 앉아있으면 탑백이 보여서 헤드타일 수도 있어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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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기건 팜이 다 해오서 추네 네네 아니 네네 네네 잠깐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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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400 시체 있는 거 드셨죠? 네, 400 드릴까요? 아니, 아니, 있어, 있어. 내 친구가 왜 안 오지? 내 친구가 왜 안 오지? 모턴 넉넉하세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20. 20발이에요, 20. 네. 빨리 떨궈어요. 이제 파밍을 좀 더 할까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 파밍 충분해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아니, 잠에서 타는 건데. 한두 번 정도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저기 245 방향 언덕에 차 하나 있네요. 잠깐만요.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245. 언더. 지금 제가 보는 방향. 어, 확인. 어, 확인. 어, 확인. 네. 한눈. 네, 한눈. 어, 이거 내려가. 아마 쟤도 오늘을 잘라먹으려는 심사일 거예요. 네. 네, 언덕. 음.. 안 보이네 어? 수류탄 네 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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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느 방향에서 던지는거지? 이 쇠창살 있는 건 못 넘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던져져 수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을 숨길 때 수로밖에 없거든요 뚜껑을 fore집니다 추첨 훈련 충분히 보게 된다고 여기 있다 찾았다 1층으로 붙어요 나이스 5탄 많다 1층으로 붙어요 용량 고정 키트 저 하나만 주실래요? 아 네 드세요 아니다 구상 몇개 있어요? 키트는요? 키트 없고 그냥 구상 하나 키트 하나 드시고 구상 안드세요 2개 먹을게요 1층으로 붙어요 얘 혼자 왔나? 얘가 아까 마지막 남은 친구 같아요 다시야 왔거든요 숙여야 숙여 여기 뒤에서 뒤에 뒤에 아이스 수로에서 튀어나오더라구요 응 아 언덕 다시야가 되게 거슬리네 편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편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네 그리고 앞에 도로 쪽에 다시야가 섰거든요 보이진 않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넣어야 된다고요? 좀 있으면 돼요?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왜요? 네네 시간 끝났어요 시간 끝났대요? 아니요 그냥 중간계산요 후불로 하고 있어요 아 아 이제 먹튀가 하도 많아서 중간계산 하는구나 계속 하더라고요 무조건 여기 오면 무조건 후불 하는데 하는 것 같아요 후불이 더 싸요? 아니요 그냥 후불이 편해서 후불 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언덕 위에 다시야는 잘라먹나 보네요 지금 소리나는 거 보니까 소리나는 거 보니까 자기장으로 쪽으로 걸어가네 저 이동수단 없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네 없어요 뺏어 타야 되는 거네 아우 맙소사 멀어졌어요 언덕을 잘라먹기엔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다시야 저쪽이 있네 아 좀 멀지 않나요 근데? 저거 저거 지금 사람이 타고 온 거거든요 네 차고에 차 있고 잠시 차에서 잠깐 대기해요 네네 저쪽만 터뜨리고 올게요 네네 차 이동하는 거 같지 않아요? 아 가시죠 저희도 지금 갑복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오른쪽 언덕은 개 있어요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면에 가시오. 이제 그냥 붙잡아 놔야 돼. 없어요. 문 닫으시고. 닫았어. 아마 이 집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명당이라서. 지금 싸개비도 있네요. 확인. 한 발. 한 발. 옆집에도 있어요. 네. 밖에서 일어났어요. 그나마 새창살 집이라서. 수리탄 들어오기 힘들겠네. 뭔 소리지? 언덕 빼기. 저 그쪽 봐주세요 저는. 그쪽 좀 볼게요. 앞집에도 있어. 앞 옆 다 있거든요 우리. 넌 뒤에 보고 있을게. 네. 뒤에 봐주세요. 부동산 대박 한번 나 보자. 기어다니나보다. 친구가 삶. yseudding까지 여군이 맞춰요. 쟤는 어차피 자기장 밖이라서 올거거든요 일어날거에요 이따가 지금 기 오고 있나? 안보여요 지금 기는건 거의 확 필요한거 같아요 저거 우지에 있던거 그리고 전문가들은 총 4 총 3 총 4 총 4 아 언덕 빼기 285 아 네 확인 2대밖에 못 맞췄어요 정선 사이라서 안보이네요 195 나무에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안보여 자기장 밖이에요 이제 경기장 밖나봐 아 다음 자기장 정면 앞에 코칭쇼 NW 지금 집에 가려서 안보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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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에 여기 집 여기 있는 건 확실한데 앞집에도 있거든요 담벼락에 붙어있는 새끼도 하나 있을 거예요 아 하나 저기 하나 기절 지렁이 어 나이스 20초 제 친구들 지렁이가 있을 텐데 다시 잡고 너무 허허벌판인데 여기 하나 있네 가야 되지 않나요? 그냥 가세요 가세요 왼쪽에 있어요